얘 너무 핑크다 야, 얘 얼른 어디가냐? 얘가 진짜 까만 것 같아 몰라, 나 보니까 아프라구 모르겠지? 글쎄 모르겠지? 아유, 어쩌면 이렇게? 알록이 많아 애비도 알록이구나 얘 또 신톨이 났어? 응, 안 돼 야, 니 엄마 어디갔냐? 몰라, 나 언니가 없더라고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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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난 것들이 너무 많았네 안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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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큰거리잖아 머리 찍혀라 못해 오빠가 스승을 못하니까 고개야 돼 아따 얼굴도 진짜 호랭이가 진짜 호랭게 살게 잠시 기준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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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한 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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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버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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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